한 번 찍고 돌아올 때 낮추고 있다가 땅 하면 땅! 원 투 더 버텨봐 더 뭐야 나 안 눌렀는데 나신화 고! 네 슛이 더 좋아지는 거야 더 좋아지는 훈련이야 빵! 그렇지 잘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금? 중요한 상황이야 지금 챔프전 방해꾼들 막 있잖아 앞에 막 이렇게 그렇지 고 돌고 바로 떠! 어디가 어디가 하하하하 돌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걸 잡아 돌았어 돌았으면 빨리 땡겨와서 춤을 잡아줘야 이게 뒤에서 멈추는 것보다 컵 돌아! 낮춰! 아 어디가 어디가 봐봐 확실히 이쪽이 모질란 거야 발란스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됐어? 물 마시고 와 물 발란스 슈팅 할 거야 잡아서 지수 너가 무조건 오픈하는 방향 처음에 이쪽 오른발 빼면서 잽을 길게 넣어 그 다음 뺄 때 최대한 낮춰 내가 신호 주면 땡 치고 오른발 왼발로만 잡고 이렇게 빼면서 찍고 돌아올 때 낮춰 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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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기다려야지 더 내가 신호 주면 출발이야 너는 이러고 있어야 돼 낮춰 더 더 땡! 아 그 발이 빨리 나가야지 한번 찍고 돌아올 때 낮추고 있다가 땡 하면 땡! 원투 찍고 낮추고 있어 더 더 내려가 더 네가 네 맘대로 가지 말고 내려가 더 내려가봐 찍으면 빵! 원투 그렇지 여기서 쏠 때 이 중심을 또 잘 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스틱이 어느 발이야? 이 발이잖아 이 발 이 발에 또 중심을 잘 잡아야 네가 안 흔들리고 힘을 쏟는단 말이야 돌아서 낮춰 더 낮춰 더 더 버텨봐 더 뭐야 나 안 눌렀는데 찍고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더 땡! 그렇지 오케이 그치 늦지 근데 그걸 네가 빨리 하려고 해봐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지수야 네가 버티다가 신호 듣는 순간 이 발을 빵 찍어줘야 돼 그 발이 빨라야 돼 찍고 낮춰 내려가 더 더 더 내려가 뭐야 뭐야 낮신화 고 좋아 좋은 훈련이야 해봐 반란 정확히 잡고 찍고 낮추고 있어 더 더 내려가 더 빵 찍어 빵이 안돼 네 슛이 더 좋아지는 거야 더 좋아지는 훈련이야 빵 그렇지 지금 너 이 밸런스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텨 찍고 버텨 그렇지 고 발이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지 찍고 내려가 봐 고 그렇지 어우 지금 잘했어 잘했는데 완전히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금 좀 이렇게 짧 조금 더 길게 찍어야 돼 돌아서 자세 낮춰 짭 하고 그렇지 고 오케이 어우 나이스 조금 더 극대화 시키려면 여기서 버티는 타이밍에 진짜 한 이 정도까지 낮추려고 해봐 노력을 해봐야 돼 중심 잡는 연습을 다리 힘 어차피 길러야 되니까 더 괜찮아 내려가 봐 그렇지 빵 나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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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 굿샷 마지막 돌아서 짭 버텨 더 굿 어우 나이스 반대 돌아 잽 버텨 그렇지 아니야 왜 축발로 움직여 왜 축발로 움직여 돌아가서 찍고 낮춰 더 내려가 더 아니야 아니 지도 네가 중심이 지금 버티면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한다니까 난 아무것도 지금 잽 스텝 안 한다고 생각하고 너 그냥 이것만 신경 쓰고 있어야 돼 신호 듣는 순간 나가는 거야 찍고 가만히 신경 쓰지 마 버텨 버텨 그렇지 바로 그렇지 굿 해봐 중심이 무너지니까 슛이 지금 밸런스가 흔들리는 거야 이걸 네 걸로 만들어야지 더 내려가 더 오케이 굿 버텨 고 나이스 샷 투샷 하나 못 내면 세 개 두 개 못 내면 세 개 더 추가 중요한 상황이야 지금 챔프전 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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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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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농담이야 하나 더 밸런스 왼발 찍고 버텨 그 다음에 박수 치면 오른발을 완전히 돌아서 찍어 돌아오면서 또 찍고 슛이 처음에 버티고 있어 고 하면은 스피드 찍고 와서 바로 점프 돌 때 피벗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면 돼 돌 때 피벗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면 돼 버티고 있어 그렇지 고 돌고 바로 떠 어디가 어디가 고 가면 돌고 찍고 다시 돌아와서 자 버티고 있어 봐 스피드 빠르게 돌고 그렇지 돌아와서 정확히 자세만 조금만 더 놓으시면 돼 자세만 그렇지 잡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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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와서 찍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지 아니 되죠 좋은데 자세가 높잖아 내가 돌아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미 서서 온단 말이야 그럼 무너진 거지 자세 돌아올 때 자세 아니야 무너진 거야 똑바로 돌아와야 돼 진짜 너가 슈팅 쏠 수 있는 밸런스로 돌아와야 돼 더 내려가 봐 고 스윙 찍고 돌아와서 중심 그렇지 진짜 필요 너한테 필요한 걸 수도 있어 중심 중심 안 흔들리고 던지는 게 스윙 찍고 돌아와서 그렇지 오케이 셋 하나 초바 돌 때 내려가 내려가 돌아 찍고 바로 돌아와서 땅 오케이 반대빨 반대빨 그렇지 어디가 어디가 일자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일자로 중심 정확히 더 내려가 봐 더 내려가 봐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나이스 마지막 이번엔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냥 그거 하면 천천히 돌아도 돼 천천히 돌아도 돼 안 넘어지고 안 흔들리고 그거 하면 원래는 원래는 발 붙이고 돌아서 쏘는 건 쉬워 그건 쉬워 한 발로 버티는 거야 완전히 다 안 돌아도 천천히 돌아도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쏴 봐 두 번 돌아도 돼 돌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걸 잡아 그걸 잡아 괜찮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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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천천히 낮춰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내려가 봐 내려가 봐 돌아 바로 중심 그렇지 오케이 세 번은 안 돼 그걸 잡는 거야 그걸 잡으면 돼 그걸 잡으면 돼 그걸 잡으면 돼 낮춰 이거 무너진 거야 그걸 진짜 네가 뒷발 오른발이니까 돌았어 돌았으면 빨리 땡겨와서 이거 축을 잡아줘 이게 뒤에서 멈추는 거 보다 근데 오른발 앞에 쏘잖아 슛 쏠 수 있는 밸런스로 돌아오는 거야 고 돌아 낮춰 어디가 어디가 해봐 천천히 돌아 하나 둘 그렇지 그걸 돌아와 그거 중심 고 오케이 나이스 라스트 더 내려가 봐 고 오케이 원래는 나도 잘 안 되는데 낮춘 상태에서 돌더라고 낮춘 상태에서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근데 원래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 발 붙이고 있다가 돌아서 이렇게 쏘잖아 그치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연습하는 거야 다 안 돌아지지 어떻게 한 번에 돌아져 발을 들고 한 발로 도는데 반대 고 그렇지 아 어디가 하나 둘 야 원래 잘 안 되는 거야 괜찮아 고 또 돌아와 봐봐 확실히 이쪽이 모질란 거야 발란스가 반대랑 다른 거야 그래도 반대는 되는데 이쪽이 지금 안 되잖아 세 번에 돌아와도 돼 세 번에 돌아봐 하나 둘 셋 빨리 끌고 와 앞으로 하나 성공하자 하나만 고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라스트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됐어 물 마시고 와 물 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손 네 손 오 아 아 아 아 알 아 아 2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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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x 2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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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x 6x 6x 7x 7x